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도시대생본부 공공개발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해 서울숲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연경관 명소로 조성합니다 지난 29일 시청에서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이 밝혀졌는데요 2022년 6월까지 이전을 확정한 성수동 3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 문화공원으로 재생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 5만 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전합니다 네 4월의 시작입니다 첫째쯤 월요일 아침 소통방통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응봉산인데요 응봉산과 마주하고 있고 한강과도 맞닿아 있는 공원이 바로 서울숲입니다 2004년도에 원래 우리 서울숲은 61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됐지만 3표 레미콘 공장과 승마장 또 유수지 등으로 인해서 3분의 2의 면적만 공원화됐죠 이 미완의 서울숲을 이제 완성시킬 때가 왔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해 서울숲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연경관 명소로 조성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준기 행정 2부 시장의 발표로 서울숲 일대 기본고상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숲은 도시와 공원을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미래과학을 대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부라든가 사회혁신기업,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조성에 참여하는 모두의 공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6월까지 이전을 확정한 3표 레미콘 공장 부지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 공간으로 재생되는데요 간선도로로 단절돼 있던 서울숲 일대는 도로 상부나 지하 통로로 연결해서 하나로 통합합니다 통합되는 서울숲의 핵심부지는 미래산업을 이끄는 과학교육의 장이 될 과학문화 미래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포스코가 사회공원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 우리시와 함께합니다 이날 김준기 행정 2부시장과 오인환 포스코 사장의 업무협약도 이루어졌는데 서울시와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에 국제지명 설계 공모를 진행합니다 우리시는 승마장과 뚝섬 유수지 등 서울숲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유지들도 단계별로 공원화시켜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적립하고 또 쓰는 재미가 있죠 우리시가 이 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에 적용시킵니다 바로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 2018년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3월 30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 5만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가 대상으로 마일리지 회원이 되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가 추가됐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회원에게 1회 참여당 3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안에서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시청역에서 시민청까지 연결되는 통로의 벽면을 보면 동판에 새겨진 다양한 얼굴들을 마주할 수가 있죠 바로 서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시민들입니다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했거나 나눔과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시민들을 기르기 위해 우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우리 서울의 얼굴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서울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또는 단체를 추천받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과 단체가 대상인데요 명예의 전당 후보자는 우리시 각 부서와 각 자치구 그리고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자치행정과 명예의 전당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